아 아 우리 아빠 엄마야 예쁘죠 으 으 으 태양아 어 노래 밖으로 들려 으 자 시켰어 아 그래도 뜨거워 그래 뜨거워 알겠어 그럼 내가 후후 불어줄게 왜 하핰 웃음 야야야 야여 야여행 뭐 깜짝이야 야 깜짝룰 하핅 아 работать 아 알겠어 요즘 예능 좀 나간다든가 욕심이 너무 생겼어요 예능에서 그렇게 하력한다고 해서 어 비가 맞다 누가 나를 막아도 나의 갈 길을 간다고 인생 한 분이라고 한 분이라고 네 고 오오오 고맙습니다.